경북 북부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는 온라인 관광 홍보를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북새통 라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세계 SNS 채널에 11개 시군의 여행지, 여행 후기 등을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간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110명에게 지역 특산품을 담은 라키 상자를 증정합니다. 라키 상자는 안동 생강 진액, 영주 홍삼 제품 등 최대 5만 원 상당의 특산품이 들어 있습니다.